2022년 3월 8일 스타트워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누구 계세요? 여기가 있었구나.. 잠깐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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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혹시 누구 계세요? 혹시 계세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이거 신발이 원래 있는 것 같은데? 신발이 안에 먼지가 많아요 시발이.. 또 뭐해? 뭐해? 네.. 여기 있어요? 방금 무슨 소리 들었는데 아.. 밖에 누구 있.. 밖에 뭐야? 밖에 누구 있어요? 혹시.. 밖에 누구 있습니까? 뭔가 밖에 뭐 지나갔는데..? 아니.. 이거.. 어? 누구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들었죠? 아.. 미치겠다 진짜.. 털어버리겠다 진짜.. 내가 말했잖아 안에 뭐 있다고.. 아.. 꼽추인가?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 말하기로 했는데.. 좀 굽어있었어요 허리가 살짝 구부정했어요 여러분들 허리가 살짝 구부정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엄청 큰데 허리가 조금 구부정.. 좀 구부정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등치가 엄청 크고.. 허리가 좀 구부정해있는.. 저기..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 저기 저기.. 저방.. 저방 기운새.. 저..저.. 기운새.. 기운새.. 어디야? 부하..냄새.. 부하..냄새.. 안에는 계속... 안에 계속 비추어났는데 잠깐만 잠깐만.. 비추어났네..잠깐만.. 빛나는 사람이야 뭐야..? 장난치지 말아야겠어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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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금 들은 사람? 여기... 장난치지 마시고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어디신데요? 어디신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매. 할매. 빛을 낮춰드렸어요. 얘기를 좀 하시게요. 다시 한번만요. 제가 도움이 될만한게 좀 없을까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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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라도 몇마디 해주고 가시지.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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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였지. 여기였지. 여기에서 지나갔단 말이야. 여기서 아까 제가 카메라가 사악 움직이니까 이것이 각도에 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거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신믹 한 ward εν 비하심으로prem한 будут öm 돈 families